공병호 TV의 공병호 전문가들조차 한참 고민해야 할 바로 법이 선거법 개정법안이었습니다.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물이 바로 심장정씨고 당이 정의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의당은 개정선거법으로 말미암에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의당의 고민입니다. 여당의 이중대가 되어서 도저히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선거법 개정작업을 4 플러스 1 회비체가 추진되었고 여기에서 단년코 1등 공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정의당을 밀어주겠다는 그런 철석같은 약속을 믿고 무리수를 둔 것인데 지금 와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만든 겁니다. 당연히 정의당이 위기에 빠진 것은 술수입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 당시만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정당으로 꼽혔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만 10석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잘하면 20석을 확보하는 그런 정당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게 됨으로써 여권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지원하고 비례는 정의당을 선택한다는 그런 공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권의 비례당인 더불어신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표가 갈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혹평합니다. 정의당이 선거법 꼼수 개정의 부메랑을 제대로 맞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의당은 정당 지지도가 연일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셋째 주에 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의당의 지지도는 3.7%에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4월 셋째 주 역대 최하 기록인 3.9%보다 밑도는 그런 결과입니다. 정당 투표에서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봉쇄 조항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석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건에서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상당한 그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정의당이 이번 총선 비례의석은 현 수준인 내석보다도 그 이하가 될 것이 굉장히 유력한 전망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3선 고지를 노리는 심상정 대표도 지역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고양갑에서는 미통당 후보인 이경환 후보가 1위, 민주당 후보인 문명순 후보가 2위, 그리고 3위가 심상정 대표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심상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용으로 사용하면 심상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려지게 되었고 배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정치판이라는 것이 그렇고 그런 곳이다는 그런 사실을 그렇게 정치관력이 꽤 긴 심상정 대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신기한 일일 뿐입니다.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심상정 대표를 두고 당신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서 안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시중에 꽤 많을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추진했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이익에 자기 정당이익에 매몰되어서 초강수를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심상정 대표는 자신도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고 정의당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우리가 길게 보면 사람은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심상정 대표가 지역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이번 4.15 총선에서 제대로 선전할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가야 되고 또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